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시멘트 7개사가 총력 생산체제에 돌입해 올해 2분기 생산량을 1분기 대비 35.7%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월 평균 약 38만 톤 규모인 수출 물량도 내수로 전환해 국내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. 겨울철 시멘트 업계의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와 예상치 못한 건설 공사 증가로 인해 3월 평균 시멘트 재고는 7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